응급실에 곧장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광주 전남에서 한 해 500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9 구급대의 1, 2차 재이송 건수는 광주 130여 건, 전남 370여 건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광주 750여 건, 전남은 1,800여 건으로 연간 500건 이상이 재이송된 걸로 드러났습니다. 재이송 사유는 전문의 부족이 가장 많았고 경상 부족, 의료장비 고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